문성자 차한성교회 그래서 아 내가 다니고 싶어하는 교회인데 나 혼자 나가기는 참 어렵고 맞춤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오게 된 거예요 한성교회를 단임 목사님이 말씀에 아주 감동을 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열심히 교회 다니면 내가 믿음을 좀 알 것 같아요 하여튼 잘 다니려고 노력합니다 단임 목사님이랑 신도님이랑 또 요한 목사님이랑 이렇게 저한테 참 이런 구원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참 고맙습니다 열심히 몰라도 다니겠습니다 절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